그룹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거 누군지 아세요?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틀즈가 처음 앨범을 낼 때에 레코드사를 찾아갔어요 그 레코드사가 데카 레코드였는데요 근데 이 데카 레코드 사장이 비틀즈의 음악을 들어봐요 들어보고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야 니들 음만 못 내주겠다 이렇게 왜냐면 노래를 너무 못 불렀대요 못 부르고 노래 자체가 대중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틀즈는 다른 곳에서 앨범을 내게 됐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비틀즈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상태고 데카 레코드는 망했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카 레코드 사장이었다면 비틀즈를 받아줬겠어요? 아마도 줬겠어요? 받아줘요죠 받아주면 금방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거든 내가 돈 벌 일이 있으면 돈 벌지 근데 모르니까 못 보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 성공할 줄 알면 내가 선택을 했겠지 근데 성공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알려고 해도 몰라요 주식하는 분들도 주식 전문가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 전문가는 다 투자에 성공합니까? 투자에 성공하면 다 재벌될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공부를 만해도요 주가 동향을 대충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다 알면 다 부자가 되죠 알려고 하지만 다 알 수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내 인생을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의 심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심리가 있고 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점쟁이들에게 복비를 엄청 주면서까지도 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용하는 게 점쟁이들이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점쟁이가 말한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모르는데도 찾아가 모르는데도 돌이 이상한 절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 저래 다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민숙이 23장과 24장 두 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려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편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오늘 23장과 24장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자면 2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민숙이 강의하다가 12월 달에는 성탄절 때문에 거의 강의를 못했어요 11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발락이 누구냐면 모하베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 누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점쟁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발락과 발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모하 평지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나 우리나라가 안전하길 원해 내가 안전하길 원해 그래서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하베 왕 발락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이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민숙이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하베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을 거야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이 발람이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가 나를 축복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 발락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발람을 초청하는데 발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동쪽에 있는 부올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는 없으니까 왕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귀족과 신하들을 보내요 몇 번을 보내냐면 두 번을 보내요 두 번을 한 번은 거절했고 두 번째 그가 와요 왜 거절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뇌물을 보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못 가게 했잖아 그래서 발람이 못 가요 그래서 두 번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케이스 자기 스스로 내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첫 번째 노력이 많이 들어 두 번째 돈도 많이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부모가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보장해 주면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죠? 과외 시키죠? 돈을 물수듯 해야 돼 그래 이 자녀들이 그래도 보장받으니까 그래서 강남 같은 데 보면 돈 엄청 쓰거든 그게 다 뭐야? 내가 내 자녀들을 안전케 하려는 노력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도 내가 보장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과 귀족들이 발람이 살던 부홀까지 가는데 며칠을 걸리면 열흘이 걸려요 열흘 가는데 열흘이 걸려 오는데 또 열흘이 걸려 왕복 며칠? 20일 몇 번 갔다 그랬죠? 두 번 갔어 왕복 며칠? 40일 귀족과 신하가 그 발람을 만나러 가는데 40일 동안 여행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저주케 하길 원하는 거야 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민숙이 22장 40절 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냥 가요? 발람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도 잡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값이 얼마나 들겠어 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보통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발람을 두 번째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든 데리고 왔어 자 저주하라고 산에 재단을 쌓아놓고 저주를 시키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을 확 바꿔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저주가 나가니까 축복이 나가 발락이 화가 났어 너 왜 축복하고 안 돼 있냐 야 턱이 안 좋은가? 다른 데 가자 또 제사를 지냈어요 또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더니 또 축복이 나가 하나님이 자꾸 바꿔 발락이 또 화가 나서 턱이 안 좋은가? 다른 데가 또 제사를 쌓아라 몇 번으로 옮기냐면 세 번으로 옮겨요 자 세 번으로 옮겨요 볼게요 성경을 민숙이 23장 7절입니다 시작 맨 처음에 어디서 재단을 쌓고 저주를 했냐면 그 동쪽 산이라는 곳에서 재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나가니까 화가 났어 장성으로 옮겨요 자 민숙이 23장 14절입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시작 소빔들로 인도하여 어디로 갔어요? 비스가 산으로 또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번에 재단을 또 옮겨요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번에 부홀산 꼭대기까지 간 거 세 번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세 번 다 재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세 번의 재단을 쌓았는데 재산을 지낼 때 재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숫, 송아지 7마리 그리고 수양 7마리가 들어가요 총 14마리가 들어가 여러분 숫송아지 작은 송아지가 얼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제가 이것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작은 송아지가 한 300만 원을 넘어가선대요 3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여기는 작은 송아지가 아니야 큰 송아지를 잡아야 돼 몇 마리? 7마리 돈이 얼마예요 그게 그 수양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재산을 들었다보다 14마리를 잡는데 그 돈이 얼마냐고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재산을? 세 번 들였어 재물이 몇 마리야? 42마리야 총 이게 도대체 얼마야 발람 데리고 와서도 그 돈 들었죠 이게 재물 받칠대도 돈 엄청 들었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지금 이 모하방이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성공했어 이스라엘 멸망했어 그러면 발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성공 보수 줘야지 보수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엄청 들어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도 들어가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런데 그러면 완벽하게 안전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야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자녀들의 인생이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숙이 23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이 기로돼 발람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제사를 다 지내놓고 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혹시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만나면 혹시라는 말은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발람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이 인생이 미래에 완벽하게 안전하게 되느냐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나와 내 가정을 위해 돈을 물수듯 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모하방과는 싸우지 말아라 근데 이 모하방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모하 평지에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혼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력과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지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시작 영호와께서 내게를 시대 모합과 암모는 로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니까 싸우지 마 하고 이스라엘은 모하방을 차지할 생각도 없었어 모합 땅을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혼자 난리 친 거예요 혼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지금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나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나가는 것이지 지금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혼자 갔다가 집회 가운데 어떤 분이 울면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막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남편과 이 아내가 결혼을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남편 막 바가지도 굵고 남편도 돈을 좋아하니까 서로 막 그냥 돈 맡겨 쓰게 하고 막 이러면서 사업을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였냐면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돈 벌란 말은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차지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잃는 게 더 많아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거 하나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지금 모하방 발락은 자기가 노력해서 인생의 미래를 한번 쟁취해 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어요 반대가 나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 했어 뭐 했는 줄 아세요? 신을 잘 선택했어 어떤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주더라 여러분들이 신을 잘 선택하셔야 돼 세상에 신이 많아요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 사람들은 다 신을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신을 선택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뭘 했어요? 이 반락처럼 정말 비용을 지불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반람이라는 그 점쟁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나요? 그것도 안 했어요 재물을 드렸나요? 그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복받기 위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농사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 그냥 뭐 물을 위해서 땅을 팠나요?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줬어 전쟁 준비를 했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질병으로 다 죽어 적들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조건을 주었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난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제하기는 너는 복이 될지라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냥 뭐 하나 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 이게 조건이야 그냥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숙이 2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복 준다 믿는 자에게 복 준다 여러분들도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현재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에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민숙이 23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의 200만 명이 민족이 돼서 나왔어요 가족 70명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인구 증가의 축복을 받은 거야 가족이 나라가 됐어 자 어떻게 써야 했어요? 야곱의 틱글을 누가 능히 셀 수 있으며 먼지 못 세잖아요 여러분들 먼지 못 세는 것처럼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4분의 1을 누가 세기 셀까? 4분의 1 정도 세다가 포기했다는 말이야 그만큼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줬냐면 노예 해방의 복을 줬죠 애굽에서 자 민숙이 23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근데 현재 그들은 원망하면서 살고 있어 여러분들도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어떤 애굽을?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잖아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줬어요? 자 민숙이 2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을 민족 중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이미 주신 복 아니냐는 거죠 또 복을 주셨어요 능력 있는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을 민숙이 24장 9절입니다 시작 꿇어 안고 누우미의 술 찾아갔고 이미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과거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현재의 복은 없을까요? 현재의 복도 있어요 어떤 복? 칭의의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든 사람들이 죄를 질까 안 질까요? 짓죠 매일매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납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200만 명이 계속 부응해 성장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칭의의 복 여러분도 하나님의 죄 하나 다 꼬투리 잡으면 다 여기 있을 수 없어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칭의의의 복 그게 현재에도 있는 거예요 현지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지 이스라엘의 그 칭의의 복이 있어요 민숙이 23장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자꾸 보게 하는 건 마귀야 그래서 나아보고 자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아담이 죄 짓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 그게 뭐야? 죄의식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성도는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 죄를 지면 회개하면 죄의식이 없어지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의식이 있는 거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결하게 하시되 실수하여 죄를 지면 회개하시라고 왜? 칭의의의 복이 지금도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임제, 하람이 임제의 복이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민숙이 23장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21절이 없었네요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안 지금 읽은 게 맞나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또다 여우와 그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임제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지금 발람이 저주할 거란 말이에요 저주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세상에 아무리 용한 점장이가 여러분들 저주해도 저주가 올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아무리 용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해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안 와 성경을 볼까요? 민숙이 2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다 점 아무리 쳐봤자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그 해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럼 미래에도 복을 주실까요 안 줄까요? 미래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번영하며 번창하며 발전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민숙이 24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계속 흥황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예전보다 지금이 낫고요 지금보다 다음이 더 나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은혜를 주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 민숙이 2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별이 야구배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켜서 그 다음 18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의 원수의 둠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다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딱 하나 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 그 믿었더니 과거에도 은혜를 주었고 현재에도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느냐 하나의 방법을 주셔요 어떤 방법? 하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겠다 이 약속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자 민숙이 23장에서 24장을 보면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게 뭐냐면 왕이 온다는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이 온다는 거야 왕이 오는데 그 왕을 통하여 이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24장 7절 말씀해 볼게요 시작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왕이 높다 왕을 통해 주겠다 1차적으로 이 왕은 다윗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흘려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자, 민숙이 24장 17절 볼게요 이 말은 재밌는 게 발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점쟁이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 점쟁이가 놀라운 예언을 해 자,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별이 나온다고 했죠? 한 규가 나온다고 했죠?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발람이 말한 거야 동쪽의 부월산에 살고 있는 발람이 점쟁이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셔서 예언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도 있어요 동방 박사 아시죠? 동방 박사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뜬금없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왔을까요? 이 사람들의 고향이 부월이야 그리고 이 발람이 부월해서 이 예언을 한 거야 이 예언서를 보고 동방에 살던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2절 시작 발람이 그렇게 예언한 그걸 보고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동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됐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별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 놓은 별, 왕 신약에도 별, 왕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소리를 통하여 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복이 흘러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